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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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제 생일날 4월 4일에 무법과 앨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빨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생일에 나오는 앨범이니만큼 의미가 담긴 앨범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동해라 민협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여러분 찾아가잖아요. 언제 찾아가죠? 저희가 4월 11일이에요. 저희가 4월 11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한테 구다사이! 1. 2. 2. 3. 3. 3. 3. 4. 5. 5. 5. 5. 5. 5. 5. 5. 6.